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거지같은 고통이 봄물 터져도 확 밀고 나오는 정말 감담이 안되는 그런 사연 또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어린이집에서 꽁꽁꽁을 금합니다. 이렇게 단체 공문을 보냈더니 그게 황금인 줄 알고 좋아하는 부모들 미친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원제 요즘에 애 부모들 너무 멍청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불편한 제목이라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요 이거 말고는 이 답답함을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진짜 멍청해. 이게요. 웃으기나 농담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9년전에 비해 요즘 학부모들 정말 너무 많이 멍청해졌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이젠 뭐랄까 어떤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만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 똑똑하거나 학불 좋은 사람 절대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이런 평범한 제가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라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다들 느끼실 거라 봐요. 여기서 진짜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일수록 고집은 더 세고 당연히 말도 안 통해요. 예를 들어 꽁꽁꽁꽁을 를 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하지마라 이제부터 금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금을 금지의 금이 아니라 황금으로 골드 황금으로 알아듣고 그게 뭐냐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또 우천시 꽁꽁으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이랬더니 이걸 또 서울시 부산시 이런 도시처럼 우천시라는 지역 이름으로 알아듣고는 아니 우천시 거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장소를 그쪽으로 바꾸는 거야? 말도 없이 이런 문이 엄청 많이 와요. 나 처음에 몰카하는 줄 알았잖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섭취, 급여, 일괄 등등등 이런 말들 아예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정말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연락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줄 때 그때 보이는 반응들 예를 들어서 아 그런 뜻이었냐 내가 몰랐네 미안해요 이런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저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입이 안 열려요.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있어요. 이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말의 맥락조차 파악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꽁꽁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 무려 4명이나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전에도 이런 문제로 뉴스 기사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렇게 계속 당하고 아니 연락이 오니까 정말 최대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지 같은 현실이에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혹시 그 다문화 가족 엄마들 아닐까요? 에이 설마 이게 한국 사람이겠어? 댓글 다문화는 무슨 개뿔? 만약 진짜 다문화 가정이면 애초에 저렇게 되묻지도 않습니다. 100% 한국 부모예요. 2번 안타깝지만 이거 대부분이 한국 엄마들 맞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부모들 상담 중에 특정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 그게 뭐야? 이런 표정을 짓는 엄마들 종종 보여요. 4번 뭔 소리야 몇 년 전부터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가정통신문 같은 걸 보내면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계속 전화 걸어 온답니다. 엄청나게요. 5번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 올려치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만 해도 그래요. 4년제 출신 신입들 중에 사흘 나흘 구분 못하는 것들이 진짜 태반이더라. 나 깜짝 놀랐다. 받아쓰기 하면 과연 몇 점이나 나오고 몇이나 통과를 하려는지 궁금해. 맨날 첫날 유튜브만 쳐보고 릴서나 올리고 하던 것들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안 보던 책을 보겠냐고. 안 그래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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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6번 오히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본인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더 열심히 번역기 돌려쓰고 막 물어보고 해서 주변에 선생한테는 안 물어요. 덜 물어보죠. 2번 애들 소풍 갈 때 중식을 제공한다니까 우리 애는 한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엄마도 봤고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아는 부모도 봤습니다. 또 본물 터진다라는 표현을 그식이 터진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학부모 참관할 때 왜 일단 그지같은 말을 쓰냐며 미친 듯이 항의를 하다가 본인과 더불어 자기 자식까지 세트로 개망신당한 여자 사연도 얼마 전에 올라왔었잖아. 제가 올렸죠. 또 이거랑 같은 주제로 동료 남자 군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한 그 미친 여자 군간부한테 완전 개빡친 부대장이 너 일주일에 한 곳씩 독서해 라는 명령도 내리고 말이야.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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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회사 신입사원 야 얘는 진짜 구두 경고라는 표현을 구두를 신은 발로 찬다는 건 줄 알고 그건 폭력이다. 이렇게 대놓고 날지를 떨어섰거든. 서울 꽁꽁대 경영학과 출신 25살 아가씨. 꽁꽁아 보고있냐? 3번 나도 이거 공감을 하는게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이해를 못해요.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래 물어볼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괜찮아. 문제는 대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아예 몰라. 그러면서 내가 지 말을 못 알아 듣는다며 지들이 성질을 해요. 미친 것 같아. 4번 여기서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게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엄마들이 저럴거라 이렇게 생각들 할 것 같은데 그 엄마들은 애초에 이런 문의 자체를 안해요. 내 장담하는데 100% 한국인 엄마들입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왜 외국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내가 15년차 학원 강사인데 그러니까 아는거야. 쓰니 말처럼 요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어요. 엄마들이 책을 안 읽는 스마트폰 시대라 무식한거지 뭐 다른거 없어. 5번 옛날에는 자기가 무식하다는게 막 창피하고 부끄럽다는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이러면서 다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식한데다 당당한 놈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특히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따 소리 해드는 연놈들이 오죽순 모죽이 생겼죠. 오죽하면 반지성주의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냐고. 6번 여러분들 이거 못사는 동네만 이럴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미친일 강남 영원유치원에서도 비일비재해요. 미국에서 태어나 살다 온 선생한테 발음지적까지 하더라. 깔깔깔깔깔 미치겠네 진짜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모르는 단어 쓴다고 유식한 척한다는데 이거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남친이랑 같이 봅니다. 방탈 죄송해요. 저희는 20대 초중간 초중반 동갑내기구요. 이제 딱 한 달 조금 넘게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아까 통화를 하다가 무슨 대화 중에 제가 아우 구태야 안 물어본거야 이러니까 어? 구태야가 뭐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어 그냥 일부러 안 물어봤다는 뜻이야 이랬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냐며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 아니 저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입니까? 아니 그래요. 이거 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살짝 검색을 해보든가 좋게 물어보면 되는걸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뭐 유식한 척을 한다느니 자기한테 말싸움을 이기려고 일부러 그런 단어를 골라 썼다느니 막 어쩌고저쩌고 화를 내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 입장은 그렇답니다. 제가 자기 꼽주려고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썼대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면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랍니다. 즉 한마디로 일부러 유식한 척 그런 단어를 꺼내가지고 자기 귀를 죽였대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되는게 저 단어를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며 짜증 오지게 내는 것도 그렇고 아니 모르면 좋게 물어보든지 검색을 해보면 되는건데 아니 다 좋다 이거야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때라도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건데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거 진짜 미친거 같아요. 제가 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을 썼을 뿐이에요. 결국 이걸로 엄청나게 싸웠고 아무리 그런게 아니라고 해도 안통해요. 계속 자기를 일부러 매기려고 어려운 단어로 유식한 척 연기를 했다는데 그걸 인정하래요. 제 잘못을 지금도 난리거든요. 이 새끼 진짜 말도 안통하고 뭐죠? 미친놈인걸까요? 댓글 1번 그래서 너는 그 새끼를 구태야 계속 만날건가? 2번 모르는게 죄는 아니죠. 그냥 약간 쪽팔리고 부끄러운거지. 또 그런거 고치고 배우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무식하면서 되레 더 당당하다. 이거는 인성문제죠. 절대 죽어도 못 고쳐요. 3번 아니 너야말로 나랑 헤어질 핑계 찾느라 일부러 무식한 척 컨셉 쌓는거 아니냐? 오케이 알아서 헤어져. 이렇게 따지고 차단해버리세요. 4번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모르는 단어를 썼다고 유식한 척 한거라니 이런 발상을 한다는게 너무나 놀라워.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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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지심이죠. 5번 지금 이건 유식과 무식의 문제를 떠나서 유식한 척하면서 말싸움을 이겨먹으려고 했다. 바로 이게 글의 핵심이야. 이런 남자 삶에 계속 만날건 아니죠. 말이 안통하는 이상한 그런 고집이 있는 남자 절대 못 고쳐요. 6번 바람마귀를 바람마귀라고 바람마귀를 입고 나갈게 했던 놈이 기억납니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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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여친이 봇물 터졌다 이러면 바로 세울 새끼다 저거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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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사연 몇번 다뤘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제가 느낀건데 다들 공감하실거라 봐요. 일단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배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만 하죠. 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다. 누가 지장있다 그랬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약간 복잡한 마음인데 자기들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상식인데 내가 그걸 몰랐네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즉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들킨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죠. 문제는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되게 낮기 때문에 자존심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키우고 그건 몰라도 상관없다. 네가 일부러 나 연맥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레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 댓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애들은 일단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못 고칩니다. 고쳐본 적도 없고 고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버려요. 큰일이다. 감사합니다.